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면서 이제 세종시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만으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이제부터는 자족기능을 얼마나 확충하느냐가 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좌우할 마지막 퍼즐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여러 재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복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고 도시 활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심포지엄.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수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도시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도시 사생활권에 계획된 세종 테크밸리와 대학 캠퍼스 연구시설의 융복합을 통한 도시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행복도시 또 세종시의 향후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이 가장 핵심이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생활권에 복합 캠퍼스라든지 공유대학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행정도시 기능에 더해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들어설 예정인 만큼 도시 특성을 살린 마이스 산업 발전 계획 수립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좀 넓은 공간에 어떤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는 학회를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종시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병설 세종테크노파크 팀장은 세종시를 남과 북 두 축으로 나눠 북쪽은 첨단 소재와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제조 혁신 거점으로 남쪽은 스마트 시티 등 미래 전략 산업 선도 거점으로 각각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아가 인접 도시가 가진 산업적 특성을 살린 연계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IT 클러스터, 충북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연계가 된다고 하면 특화분야 원천기술 개발 실증상용화 서비스의 밸류체일을 완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의 완성 단계인 마지막 3단계, 즉 자족 성장계와 있는 세종시.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한 도시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는 이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